어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그래서 사주는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사주는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다 그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역사가 있구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 흘러온 역사가 있고 뭐 깊게 들어가면 이제 저기 우리 공자 시대까지 그 음향의 음향이 탄생하는 그 시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너무 딱딱한 강의가 되니까 오늘 조금 가볍게 그 대충 보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이제 걸러들셔도 되요 예 걸러들셔도 되고 처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사주가 뭔지를 이제 좀 알려드릴 거에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자 그럼 이제 탄생이 어떻게 됐는가 어 사실 우리는 지금 어려서부터 과학을 배웠잖아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원자 분자 뭐 이런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 3000년 전 2000년 내지 3000년 전을 생각해 보자고 그때 그 때는 과연 우리처럼 생각을 했을까 아니 태어나서 이런 이런 불빛도 없으시대요 그때는 그냥 초밥집에 태어나 가지고 농사도 한지 오래 안 됐거든요 농사 짓고 이제 밤 되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 그러니까 태양의 시간에 뭐든지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고 세상이 뭘로 구성이 되어있는지도 몰랐어요 서양에서는 원소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영화 채 원소 보셨나 예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은 몇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서양에서는 얘기를 했고 동양에서는 이제 좀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세상은 뭘로 구성이 되어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규칙을 우리만의 식으로 동양 형식으로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옛날 선인들이 그런데 보니까 좀 이상한 거에요 태양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태양이 지고 나면은 달이 뜨네 태양하고 달이 빛을 이제 내는 거에요 그 두 개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어두우니까 모르잖아요 눈 감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장님이 되는 건데 세상은 태양하고 달이 없으면 존재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지하고 못 살아가요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에요 어 태양도 있고 달도 있네 근데 사람을 보니까 사람도 남자하고 여자로 나눠져 있는 거에요 신기하잖아요 왜 하필 남자하고 여자야 가운데 뭐는 없고 딱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죠 그리고 물을 이렇게 천천히 보다 보니까 강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바다도 있어 왜 강하고 바다로만 이루어져 있지 심지어 동물들도 암컷하고 후컷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뭔가 두 가지로 자꾸 나누기 시작해요 옛날 사람들이 세상의 규칙을 이제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게 음향이에요 거기에서 음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두 가지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옛날 선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도 정치도 어때요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성격이 이제 불같이 막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 두 가지로 나누다가 나온 게 이제 음향입니다 음향 음향인데 그 음향을 가지고 이제 주역이 만들어져요 우리 태극기 보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네 개가 되어있죠 공공감리가 그게 음향으로 만들어진 거에요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에요 예 이건 이제 제가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주역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할 거에요 이게 이제 점을 치는 지금은 이제 뭐 점학에도 쓰이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점학 말고도 이제 다른 상수역이나 이런 것들도 쓰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할 얘기고 자 여기 음향까지 이제 사람들이 발견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본 거에요 우리가 기운이란 얘기를 하죠 기운이란 얘기를 기운이란 얘기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요 사주를 접하지 않고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기운이란 얘기 들었을 때 기운이란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냥 느끼는 거에요 그쵸 웃기잖아요 그냥 느끼는 건데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모든 것에 기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거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기운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어떤 기운 여름에 더운 기운 겨울에 추운 기운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잖아요 피부로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계절을 제외하고 나서도 우리는 일진의 영향도 사실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날은 막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컨디션이 좋고 그래요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그런거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러니까 이거 기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음향으로 나누고 나서 기운을 생각을 해요 세상은 어떤 기운들로 이루어져 있을까 지구에 자꾸 기운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화된게 이게 목화금수에요 목화금수 목화금수다 거기에서 네 가지 균을 분류합니다 음향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양중에 양이 화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말이 재미없어지고 어려워 지니까 좀 가볍게 얘기를 할게요 처음 온 사람들이니까 목화금수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여기에 이제 토가 개입이 되는데 음향과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음향오행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이고 있다 자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 음향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은 양이고 그 월은 의미에요 달 월자니까 태양과 달을 나눠놓고 목화토금수가 요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행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태양하고 달 위성까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나눠져 있냐고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 한글 있죠 한글 한글도 사실은 오행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그 헤레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료가 제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제가 그 어플에다가 공개를 할게요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런 식이에요 대충 보면은 목 구멍에서 나는 소리 모양이 없잖아요 동그랗게 생겼고 목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와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 오해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목이 뭐에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하는게 나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 나중에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게 물이 아니잖아요 목구멍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그 옛날 학자들은 낮에는 이제 그 성리학이나 이런 과거 공부를 하고 밤에는 풍수를 공부했었어요 풍수라고 하면 이제 그 명리학 이런 명리학 이라던가 아니면 풍수 우리 풍수질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라던가 아니면 주역 이라던가 이런 저마학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 했단 말이에요 밤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에도 오행이 있다 성명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에요 사람들 이름 바꾸면 뭐가 바뀌는 줄 알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저는 아직도 성명학에 대해서는 그 원리는 알겠는데 신뢰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부르는 소리에도 기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이름 바꿔서 잘 될 것 같으면 나도 바꾸겠어요 안 바꿨거든요 저도 아직 제사중에 초혼이라고 있잖아요 초? 혼 혼을 부른다고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건방졌던 게 사주는 미신이라고 일단 치부를 해버렸고 귀신이나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아예 특히 한의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게 특징이 다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무시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깊이 있게 하다보면 무시를 못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은 이 학문은 없어졌을 거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존재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근본적인 원리가 없었다라면은 근데 지금까지 뭐 잘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6.25 전쟁이나 일본 그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소실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이 전승자도 많이 끊겼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구술했어요 단체로 이렇게 마을 구술 했었어요 그 시대에는 뭐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도 옛날 사람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구술하고 나라쿠토 하는 시대였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음향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오늘 이제 그 구성원리와 배경을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음향을 좀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오행을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 사람은요 음... 이 음향은 불쌍니 불쌍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떨어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음향은 항상 내재가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양이죠 양 맞죠? 표정들이 다들 아닌데 이런 거 같아가지고 여자는 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과연 음향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양으로 이렇게 대변될 뿐이고 속은 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은 이렇게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치면은 이 안에 음으로 되어 있고 이 밖이 양으로 드러나 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이 여자는 반대로 되어 있겠죠 음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양이 안으로 갈무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양이 떴다고 해서 달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고 안에 숨어 있는 거라고요 뒤에 지구 뒤편에 숨어 있다고 그게 잠깐 그 자리를 태양이 대신 할 뿐이에요 태양이 떠 있는 시간에는 그 반대로 그럼 가보면은 태양이 지면은 달이 뜨잖아요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태양이 있으니까 달이 반사해서 비추는 거 아니에요 뒤편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음향이라는 거는 무엇이 대표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남자는 외형적으로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요 하는 일도 그렇고 근데 속에는 음이 있어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양기를 쓰면 쓸수록 공허해진다 비워버린다 그러니까 남자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허세로부터 출발을 해요 집불도 가진 거 없으면서 자신감 하나 어렸을 때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는 속이 가득 차 있죠 겉은 음이죠 겉은 음이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차갑다고요 뼈투렁하게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여자들은 그래서 누구를 좋아해요? 나를 웃겨주는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왜? 안에 있던 양기를 밖으로 빼주니까 웃으면 이렇게 양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자는 위투있고 유머있고 웃기는 남자를 좋아한다고요 자기를 웃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들이 그렇게 미인들 얻고 이렇게 장가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음향의 원리다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됐어요 남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만 나오는 거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안에 남성 호르몬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30, 40대 40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드라마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게 간다고요 이제 양기가 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진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삼계탕이나 이런 것들 먹잖아요 양기를 보충하려고 그게 음향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음향이라는 거 사주는 사실 있잖아요 조금 얕게 배운 사람들은 음향을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사주의 기본 원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운명이 예측이 돼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는 보이는 거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나 느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사주를 깊이 있게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처음에 시작이 음향이다 음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끝없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가능해요 두 가지로 음향으로 음향 음향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층에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죠 크게 이렇게 음향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이제 진보가 세력을 잡았으니까 양이 된 거죠 음향이 바뀐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항상 순환한다고요 음향은 태극의 그 태극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순환을 나타내요 순환 자 그러면은 이 보수 안에서 또 안 나눠져 있을까 여기서 또 음향으로 나눠져요 예전에 뭐로 나눠져 있었어요 친박하고 비박하고 여기서도 또 나눠져 있겠죠 그 안에 또 이렇게 나누고 나누고 들어가면 또 파가 있을 거고 그 개파 안에서 또 안에 나눠지고 끝없는 이분법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끝없이 이분을 해서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무료 사주풀이 해드립니다 오늘 끝없이 이분법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음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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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디지털이에요 컴퓨터 개발하는데 아주 공을 세운 라이프니츠가 주역의 대가였어요 음향을 가지고 모든게 이분법으로 나눠지면 세상 모든게 표현이 가능해진다고요 아니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거 그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사실을 많이 몰라요 모든게 음향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이라는 건 드러난 걸 얘기해요 그냥 그쵸 겉으로 표현되어진 거 안에 나와있는게 밖으로 나온 거니까 자 우리가 돈을 못 벌어 취직이 안돼 미칠 거 같아 그지야 그럼 그 사람은 거지인 거예요 아니면 거진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가 그냥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이 없는게 드러나 있을 뿐이라고요 그 사람이 평생 거지겠냐고요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사람이 10년 뒤에도 거지라는 확증이 있을까 나중에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안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특이한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한다고요 조건 그 사람이 진짜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 결혼 정보 업체 가면 점수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사람들을 너는 뭐 몇 등급 너는 몇 등급 나는 아마 한 9등급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조건 안에서 근데 남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젊으면 젊을수록 안에 그게 있잖아요 자신감이 젊으니까 니들이 평가하기에는 9등급이잖아 나는 1등급이 가능해 이런게 있어야 된다고요 안에 내재되어 있는게 있어야 된다고 언젠가는 나와요 그게 남자는 자신감이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안에 있는게 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나와요 언제 그러니까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이런건 시간이 관여를 하거든요 언젠가는 와요 근데 이게 언제 올 거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명도 보면은 지금 이제 원래 제 강의를 조금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공감할텐데 경험도 좀 많고 음 내가 상처도 많이 받아 봤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봤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이제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걸 이제 가져갔을 때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까먹어 버려가지고 당황했어요 음 음 음 음 얘기하다가 얘기한건데 아 이게 또 이렇게 까먹으려면 안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음 이 역학을 배우면 뭐가 되냐면은 빨리 앉으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나중에 저기 동영상 보고 막 아 그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거에요 저도 지금 양기를 많이 쓴거에요 짧은 시간내에 너무 뽑아쓴거에요 안에 채워진게 많으면 이제 계속 나올텐데 덜 채워진거죠 오늘 아 이거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까먹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 사주에서는요 떼를 알려줘요 떼 그 많이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내 안에 있던 자신감도 많이 잃어보고 사람들이 그 힘들고 이럴 때 제일 안타까운게 뭐냐면 명을 모른다는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때는 그 올해가 정유연이잖아요 뭐 이 한자는 아직은 몰라도 돼요 처음 온 사람들 공부좀 하셨어요? 이 정유연이 어떨 것이다 예측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걸 예측을 하면은 올해가 힘들 당연히 힘들어요 왜냐면 벗어날 순 없기 때문에 힘든데 있잖아요 준비가 돼요 마음의 준비가 아 그래 이번달 힘들테니까 준비하고 실제로 그 일이 터져요 또 신기한게 터지면은 이제 아 역시 이러고 예사동계 터졌는데 어때요? 회복하는 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어차피 힘들거 알았으니까 정리가 빨리 돼요 우리가 이별할 때 제일 힘든게 뭐에요? 정리가 안되잖아 얘는 나랑 헤어졌는데 여기서 안 나가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런 이별 경험해보셨죠 다들 이거 안해봤으면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이렇게 누려야 할 복을 못 누린거에요 사랑하는게 인간한테만 주어진거거든 동물들은 사랑이라고 하긴 하는데 인간하고 인간이 느끼는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힘든데 이걸 알고 있으면은 조금 빨라져요 그게 왜 왜 빨라질까?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이 있다는거 알거든요 안 빨라지겠냐고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건데 그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한다는건 알죠 근데 내 명에서 내 운명에서 봄이 언제 오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이걸 공부하면은 아 이때쯤에는 봄이 오겠구나 하니까 참고 견디는게 가능해져요 희망이 보이는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돈이 없고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쳐져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절대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럴 뿐이라고요 지금 지금이 중요한거에요 지금 나중에도 그러라면 보장이 없다고요 음양의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그냥 태양이 떠있고 달이 떠있는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달이 영원히 지속이 되냐구요 물론 지속이 되는데도 있지 북방부나 이렇게 남한극 쪽으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사주도 극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거기에서 못버져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주도 극으로 치우치면 근데 역학에서는 참 웃긴게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뭐 그전에도 여러 역학자들이 얘기를 했겠지만은 이걸 심리학이랑 연결을 많이 해요 심리학이랑 니가 그 운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건 니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패턴하고 성격하고 뭐 이런것들 있죠 그런게 명에 다 나와있어요 뭐 저도 이제 업이 이러다보니까 상담하다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최근에 헤어졌대 여자가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헤어져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은 정확하게 모르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니가 그 남자한테 무시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보이거든 말하고 이런게 막 상상이 돼요 글자만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운이 왔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까지가 생각이 돼요 내가 그 남자한테 이러이렇게 했을거야 헉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그 남자 그게 아킬레스건이야 왜 상처를 건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건드리면 안돼서는 니가 넘었어 그러니까 헤어진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다시 묻겠죠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러면은 못 만난다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이제 그때는 뭐 그런식으로 이렇게 봐요 사주를 그러니까 뭐에요 결국에는? 대비가 된다고요 명을 알면은 내 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고삐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예 모르면 완전히 끌려가요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맞아요 근데 알면은 이렇게 막기라도 한다고 좀 충격이 덜해져요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웃긴게 뭐냐면 사주를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에서 살짝 벗어나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벗어나는건 완전히 벗어나는건 불가능한데 완전히 벗어내면 저기 산으로 들어가야되요 진짜 속세랑 인연을 끊어야되요 우리가 사주도 보면은 이 사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뭐 십성이란 말 여기서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긴 알겠지 이제 십성이나 이런거 보면은 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표현 잘하고 관을 무시하니까 막 남 무시하는거 잘하고 말이 세고 뭐 이런 것들 그런게 다 나와있다고요 명예는 그래서 지금 말이 조금 많이 밖으로 세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건 음향이에요 세상은 다 음향의 원리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지 마라구요 화랑 좀 지우고 해야되 오행중에서 화가 있고 수가 있잖아요 이 둘은 서로 상극이에요 그쵸 물이 불을 끄잖아요 근데 화는 불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퍼지는 기운을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는걸 얘기하기도 하고 화라는거는 빛과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빛과 열은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걸 얘기해요 이거는 수니까 그냥 물이에요 이거는 보이는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거니까 뭐에요 안보이는거죠 안보이면 우리가 뭐가 극대화되요 청각이 극대화되잖아 보고 듣고 보는게 아니라 듣고 느끼는거 그래서 우리가 화의 시간에 태양이 떠있는 시간에는 눈으로 보고 데이트를 하죠 뭐 먹으러 갈까 이러고 막 사진찍고 사진을 왜 찍고 먹는데 이쁘니까 막 이상한 비빔밥을 사진찍고 그러지 않잖아 비벼놓고 이쁘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찍는거에요 근데 밤에는 전화통화를 느끼잖아요 전화하잖아 화상통화 안하잖아요 거의 다 전화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만 좋으면 거기에 목소리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생긴걸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거 두개 중에서 어디에 사주에 치우쳐져 있느냐만 봐도 그게 답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거는 이렇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거라고 그러니까 명에서도 반드시 알아야될게 드러난거랑 드러나지 않는걸 그사람을 봐야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되요 그사람이 드러난거 뭐 의사다 돈이 많다 뭐 집안이 잘 산다 이런걸 볼게 아니라 그사람이 드러나지 않는것도 봐야된다고 아니 조건좋은 뭐해 나중에 같이 살다보니까 나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바람피고 근데 내가 헤어지지 못하겠어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그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굉장히 사주에서는 그거 다 나와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게 보이는것만 쫓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세대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돈이 최고였잖아 그냥 옛날 70, 80년대는 한강물이 꺼먹게 되도록 공장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교수가 얘기하던 시절이 70년대 80년대에요 저는 70년대 사람은 아니여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돈이 최고이고 보이는게 최고인 시대를 살았다고요 황금만능주의 시대 그거에 극을 치다라는 상태를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버는게 최고였는데 지금은 뭐에요 버는게 어느정도 이게 되니까 쓰는걸로 이제 가죠 사람들이 정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인 욕구 옛날에는 그냥 먹고 사는게 급급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아직도 조건적인건 무시할 수 없겠지만 많이 바뀔거에요 지금 과도기에 놓여있어요 지금 현대시대가 그래서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타고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운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고 바뀌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알아가게 될 거에요 타고난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뭐 결국엔 뭐다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역학에서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노력하는 것도 팔자고 니 생각이 바뀌는 것도 팔자에 나와있는 거에요 네 갑자기 막 얘가 사업을 벌리겠대 4주일 딱 이게 들어와가지고 아 얘가 이제 드디어 못찾는 때가 돼 때를 알려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때를 알려준다고 씨앗들이 있잖아요 따뜻해지잖아요 겨울에는 가만히 있는데 따뜻해지면 못 견디고 뛰쳐나오는 거에요 봐라 하고 뛰쳐나오고 우리도 막 이렇게 여기 한 40시간 가둬놓잖아요 뛰쳐나갈걸 모든 뛰쳐나가는 힘은 억압된 힘에서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부독재 시대에도 이렇게 막 억압하다가 폭발했잖아요 모든 건 그렇게 구성이 돼있다고요 사람의 운명조차도 네 그걸 이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거고 이 다음 시간은 그걸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끊어주세요